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엄마, 여기 대탁끝나무 있어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이제부터는 여기가 태희 집이야. 여기가? 응. 그러니까 수녀님들 말씀 잘 들어야 돼. 엄마는? 우린 같이 못 살아. 우린 같이 살면 안 돼. 왜? 왜 같이 못 사는데? 엄마랑 같이 살면 태희가 위험해져. 싫어. 나 엄마랑 같이 살 거야.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. 미안해. 엄마가 여기로 와서. 다 용서했었어요. 날 버린 이유가 있겠지.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. 그래도 엄마니까 다 용서해주려고 했어요. 혹시 예언서 때문이에요? 그것 때문에 내 앞에서 엄마인 척하고 날 버린 거예요? 아니야.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. 마지막 장 어디 있어요? 태웠어. 아무도 봐서는 안 되는 거라서. 왜 태워요? 내가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알아요? 널 위해서였어.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. 네 아버지도. 난 이해하셨을 거야.